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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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우리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에게 본인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Hugh Jackman. I'm very excited to be here in Seoul. I love Korea. I love it very much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우리도 사랑해요. 정확하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I'm 44. 44. 44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요. 1968. 68년생입니다. 형님이고 제가 동생이라고. 2살 동생. Really? 예. Jackman 형님이에요. 잭 형. 참 속쓰러운지를 모르지 마. 혹시 스타킹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. No. I've never seen it. 죄송합니다. But they did show me footage of you wrestling. I'm a little scared. 아 근데 저기 씨름하시는 거 강호동 씨. 그거 제가 봤는데 조금 두렵습니다. 아 씨름한 거라고. 오. 저희 프린지이잖아요. 여기 프린지IES. 이게 기본 이게uesta... 씨름이 한국식 씨름이니까. 배 В Sü прог원질. such an English plurio. ذr up just a copy. 진정할 것 같군. 탑 원 투 리. 예예예예예예. 아 잠깐만. 말려 말려. 말려 말려. 진짜.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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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시라고 진정. 감당 감당. 감당 감당. 감당 감당 감당. 네. 다리를. 뭐 시전부터 기싸움이 대단합니다. 아니 이게. 배우는 이제 몸을 예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힘이 장사에요. 예. 아 그래서 완전히 들렸어요. 아니 저는 이렇게 쉽게 덜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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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시리즈도 다 찾아봤고 I'm your big fan, I'm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. Your English is fantastic, 감사합니다. 폭력하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. 너무 팬이에요. 다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.